오늘 주제 대참사 언론탄압 코스프레 기가 차죠 오늘 외신기자 간담회 외신기자 기자회견한다고 봤더니 부르치기가 있어 그리고 계급본 찾아왔던 빡빡머리가 있어 기가 막히더라구요 외신기자라고 하면서 외국인 안면 없고 그냥 쇼한거죠 쇼한거 요 사진 보면 보세요 두루치기 유튜버들 맨 앞에도 휴대폰 키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탄압 중지하라 이거 시민들 있구요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두루치기가 외신 됐고 그거 로렌님 딴거 더 이거 말고 이렇게 정면에서 찍은 모습이 있는거 스크린 캡처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왜 저런 짓을 하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네들 오늘 뭐 최영민 강진구 집에 압수수색 당했다 자네들이 왜 압수수색 당했을 것 같아요 내 방송이랑 정천수씨 방송을 경찰이 봐요 제 방송이랑 정천수씨 방송을 다 보겠죠 저희가 강진구 최영민 고소고발 많이 해놨습니다 최영민 배임행령 그리고 강진구 그리고 최영민 최진숙 과장 김두일이 저희가 흥신소 취재 계속 저희가 단독으로 얘기했습니다 흥신소 취재 당연히 여러분들 흥신소 취재의 당사자는 강진구와 최영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언론 탄압 받는 코스프레 회사 강탈하고 불법으로 주주총회 열어갖고 주식 불법으로 지네가 양도하고 옵션으로 기자들 나눠주고 지네 직원들 나눠주고 이게 외신 기자입니까 뭐든지 쟤네들 보면요 지네가 코너로 몰리고 지네가 코너로 몰리고 지네가 불리함은 언론 탄압 코스프레를 이제 반복듯이에요 이거는 언론 탄압이 아니라 니들의 범죄 행각을 이제는 만찬하게 드러날 때가 되니까 니들이 언론 탄압 코스프레 하는데 니네가 시민들 돈으로 니들 왜 반박 안 해 여태까지 니네 맨날 반박하고 그랬었잖아 아니면 아니다 LTE급으로 니네 반박하더니 흥신소 왜 반박 안 해 흥신소 반박 못하고 있잖아 19억 어디 갔냐 그랬더니 19억 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니들 19억 어디 갔는지 얘기 못하잖아 언제부터 유튜브가 외신이야 깜짝 놀랐어 강진구 팬미팅 아니야 강진구 팬미팅에 너 수원에서 유튜버들 모아놓고 정피디랑 개총수 개국본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야지 수원에서 유튜브들 12명이랑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대답해라 개국본 찾아왔던 유튜브들이랑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제는 하청 유튜버들한테 공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있는데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대한민국에서 외신 기자회견 이따위를 하는거 처음 봤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요 출입증 없이는 못 들어가요 외신 기자회견 하면요 대한민국의 일반 기자들도 못 들어가요 진짜로요 저도 옛날에 외신 기자 출입하다가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두루마기인가 두루치기인가 외신 기자가 되갖고 여기 앞에서 휴대폰 켜고 앉아있고 여기도 이사람이 누구냐면 어 개국본에 찾아왔던 검은티 입었던 그 사람이에요 어? 이거는 내가 보니까 심혁인가요? 이사람들 둘만 기자같은 사람들 여기서는 둘만이고 나머지 어? 다 지네 무슨 언론탈하고 지네 뭐 지지자들 와갖고 맨 앞에 앉아갖고 이거 들고 앉아있고 이게 기자에요? 어? 이게 무슨 기자에요? 어? 쌩 쇼르라고 앉아있어요 어? 아니 시민들이 외신 기자회장 회견장 외신 기자회견 현장 라이브래요 외신이 어딨어? 어? 니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지금 강진구랑 니 최영민이가 압수색당했나? 뭘로 압수색당했는지 얘기해봐 진짜 허접한 이래놓고 기자회견 외신 기자회견 했다 이러면서 언론탄압 코스프레? 니들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니들은 분명히 범죄 행위를 저질렀잖아 범죄 행위를 저질렀잖아 흥신소 불법 취재 돈 세탑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응? 이제는 방송 사주까지 하는거야? 개국본 공격해달라? 정피드 공격해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언제부터 이런 하청 유튜브들이 외신이었어 어? 나도 외신 기자회견 옛날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서 그냥 집에 온 적도 있고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외신은 못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엄청나게 외신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요 진짜 사전에 등록된 외신들 꼼꼼히 체크하고 이름 있나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한에서 출입시키고 진짜 제가 그래갖고 사전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인가? 외신 기자회견 할 때 들어가려다가 사전에 등록 안됐다 그래갖고 전 그냥 온 적도 있어요 응? 뭐하는 짓이야 두루치기가 맨 앞에서 유튜브 촬영하고 앉아있고 전부 유튜브 여기 휴대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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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네 지지자들 모아놓고 탄압 중지하라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 어? 뭐하는거에요? 이게 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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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어? 아휴 진짜 이래놓고 무슨 응?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응? 김한매가 언제부터 외신이었어 응? 진짜 가지가지 해라 응? 응? 진짜 가지가지 해라 진짜 응? 응? 얼마나 승길게 많으면 응? 얼마나 승길게 많으면 그러냐고 응? 가지가지 하십시오 응? 이제 그동안 해먹은거 다 이제 이제 무조건 여태까지 시탐해서 일어냈던 모든 어떤 고소고발 사건은 전부 언론 탄압이라고 포장하고 싶은거죠 응? 응? 흥신소 불법 취재 그리고 법인카드 마구 사용한거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제 단체 소송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경찰이 수사 들어오면 이제 외신 저 언론 탄압이라는 그 코스프레로 응? 자기네 지지자들 가스라이팅 해갖고 언론 탄압 중지하라 그런 얘기나 떠들고 그렇게 할라는 거예요? 응? 정말 그러지 마요 응? 총수님의 서울의 서울의 소리는 초췌님께 말씀드리고 방송했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했는지 몰랐어요 나는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했는지 몰랐어요 아니 진짜 응? 초췌님은 웬만하면 다 해주니까 그러지만 나는 당사자니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응? 제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응? 내가 조만간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강진구씨가 계급권에 찾아왔던 13명 하청 유튜브들에게 진짜 만났다는 건 거의 확실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폭로해 드릴게요 강진구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진짜 비열하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고 뒤에서는 정천수랑 개국본 개총수 공격하라 뭐 방송 사주한 거야 응? 그렇게 비열하게 살지 맙시다 응? 진짜 그렇게 비열하게 살지 맙시다 응? 강진구씨 나는 법화로 피부과가 다니지 않고 법화로 딴 데에 돈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따위로 살지 맙시다 응? 창피해서 응? 외신기자 얘기는 하고 외신은 없고 유튜브들 모아갖고 뭐 단합 대회 한 거예요? 단합 대회 한 거야? 응? 당신들 앞으로도 당신들 비디 파헤치고 그러면 언론 탄압 당하고 구속당했다 그럴 거예요? 언론 탄압 당해서 경찰에 소환됐다 그런 얘기 할 거냐고 응? 죄를 지었으면 죄감을 받아 응? 빅토리아 빤스는 뭐예요? 그 메이커가 빅토리아 이래요? 응? 진짜 하다하다가 진짜 가장 추악함을 보이고 앉아있어요 응? 가장 추악함을 그리고 시민들한테 응? 여태까지 그렇게 발로 뛰는 탐사 취재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하면서 흥신소 촬영하고 어? 사과하고 어? 탐사 보도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 전부 인신공격해갖고 6시간 탐사 취재하고 어? 당신들은 가장 먼저 인간이 돼야 돼 당신들이 검찰과 다른 게 뭐가 있어 어? 당신들이 검찰과 다른 게 뭐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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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서 기절했어요 바로 잡습니다 19억 원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뭐 이런 정천수 뭐 상상력 정천수 씨가 소송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사실 사실이래 사실이래 지네가 그냥 자백을 써 정천수 씨가 소송에서 발견한 일부 사실을 가지고 본인의 상상력을 발휘해 그럼 19억 원이 어디 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천수 씨가 발견한 자료가 이거예요 1억 4백만 원 남은 거 이게 발견한 게 사실이라는 거 스스로가 자백을 한 거예요 어? 그럼 나머지 우리가 요구한 거는 19억 어디 갔냐 이거 보셔요 마지막 잔액 6월 13일 20억 6천 5백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어디 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런 말도 한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이사 갑자기 서세요 음모론이래요 그러더니 본질은 정천수 씨가 이사했으면 이게 왜이냐고 사람들이 아니 19억을 빼돌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래 근데 갑자기 이래요 유튜브 채널 비번을 임의로 변경해 업무방해라고 수익을 횡량 이게 왜 나오냐고요 동문서답이잖아요 19억을 빼돌렸다는 게 말이 사실이 아니라 그랬으면 그 돈이 지금 어디 있고 어디에 쓰여져서 잔액이 1억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또다시 본질은 정천수 씨가 뭐 이런 말장난을 해요 안 그래요? 19억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정천수 씨가 이게 뭔 말이야? 말이 계속 바뀌어요 19억 어디 갔냐 그러면 19억 통장 잔고에 있는 1억은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나머지 19억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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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다 이게 나와야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일부 정천수 씨가 이거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잔액 1억 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얘네가 어 이게 소송 과정에서 시민 돈탐사가 제출한 자료인데 이거를 정천수 씨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일부 발견한 게 사실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네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이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이걸 해명이라고 하냐고요 아니 19억 떳떳하면 19억이 지금 어디에 있다 얘기해야죠 카페를 차렸으면 카페를 차렸다 아니면 딴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딴 데로 했다 그럼 시민들이 니네 취재하라고 돈 돈 준 돈 갖고 카페 차리라 그랬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만간 저희가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시민단지 여러분들과 어 돈탐사에게 후원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어 시민 연대를 해서요 저희가 시탐에 후원금 후원금이죠 후원금 반환 저희가 후원금 반환 사이트를 만들어서 몇 분이나 피해자가 있는지 음 저희가 올리면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대체 돈탐사한테 후원하셨던 분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엑스파일 있죠 그것도 사기친 거잖아요 열린공감에서 출판한다고 해놓고 차이나랩이라는 김두일이 개인 출판사로 출간하는 바람에 중간에 유통마진이 생겨갖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싸게 그 책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마진을 김두일이가 가져간 거거든요 분명히 속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온라인에다가 치면 아직도 이렇게 나와요 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책 검색을 하면요 저자 열린공감TV 출판 열린공감TV 로 되어있어요 사기잖아요 그쵸 출판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열린공감TV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실제는 차이나 랩이라는 데서 이 책을 출판했어요 얘네 다 사기 쳤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다 남아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열린공감TV 출판사는 다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린공감TV 이 열린공감TV 출판한 책을 열린공감TV 출판사로 했으면 유통마진이 없잖아요 근데 차이나 랩이라는 게 끼면서 15% 이상의 권당 가격을 가져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것도 집단 소송을 통해서 열린공감TV 윤석열 엑스파일 책 사신 분들 집단 소송으로 차이나 랩에다가 저희가 걸면 돼요 책 사신 분들 후원하신 분들 다 모여갖고 저희가 돈탐사 후원금 반환 우리가 운동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정천수 18만불 횡령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횡령 시도 의혹 시도 하다가 할 말도 없고 자기네들이 돈을 안전하게 갖고 있다 시민들에게 잘 나눠주고 있다 해외 교민 해외 교민 후원금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해외 교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환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니까 다시 그 나머지 돈을 인마리아한테 보내요 인마리아한테 최영민이가 보내달라 그래갖고 지네가 잘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정천수의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 라고 지랄하더니 갑자기 미국 교민들이 왜 후원금을 왜 너네가 가져가냐 미국에서 후원한 돈을 난리를 치니까 갑자기 우리가 잘 반환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페이팔로 보내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금 문제가 걸리니까 이것들이 무식하니까 갑자기 딱 중단을 하더니 다시 그 돈을 인마리아한테 보내요 또 인마리아한테 보면서 엄청난 수수료가 날라갔겠죠 저도 처음에 정천수가 나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정천수는 정말 어떻게 자기 사람 하나 심어놓지 않고 저런 회사를 강탈을 당했는지 저 회사 강탈하고 지네끼리 연봉 억대잔치 하면서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고 다니면서 그 20억 도 어디로 6월 13일까지 있었던 20억을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1억원을 남겨놓고 너무 괘씸하죠 민주진영에게 후원받아놓고 자기네들은 민주진영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이 열린공간 그 새벽 방송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민주진영 나를 6시간 털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 저 인간들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이냐면 시사타파 허재현이 이런 애들 있죠 정청내원을 압박해갖고 시탐출협 못하게 한다는 여러분들 저번에 증거자료 제가 올려놨죠 지네끼리 비밀로 쓰다가 걸려갖고 인간들이 아니에요 쟤네들은요 지가 당하면 약자 코스프레 하고요 지네가 당하면요 언론 탄압이니 거짓말로 연명을 해요 적어도 저는요 지네들 같이 비열하게 뒤에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허재현이가 비밀단톡방에서 했던 글을 세 나가갖고 손혜원씨가 전화해갖고 정천내원원한테 전화하고 허재현이가 그걸 깠다가 걸리고 나쁜놈들이죠 조금만 상식적으로 지금의 싸움 지금의 사안을 보면요 어떤 세력들이 없어져야 되는지 눈에 딱 띄어요 제가 말하는게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우리는 팩트로 조지잖아요 지네들은 맨날 의욕 패거리들 몰려다니면서 하청 방송시켜갖고 공격하라 지신하고 저거 다 범죄에요 저희가 저거 가만두지 않을거에요 저희가 태풍 지나고 나서 진짜 저 돈탐사 추석 지나고 나서 시민들이랑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찾아가서 내가 취재해줄게요 정말 인간들의 추악함을 끝까지 제가 보고 있는거에요 저렇게 추악할 수 없어요 인간들이 어디서 우리의 말을 반기를 들어 심지어 촛불행동을 공격하고 심지어 김한매가 촛불행동에서 경고를 먹으니까 촛불행동에다 공격을 하고 이재일 변호사를 공격하고 자네들은요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돈 내 돈을 침범하는 자 용서하지 않으리라 저런 인간들이 시민사회에 있다는게 저는 먼저 진보의 탈을 쓰고 저런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민주시장에 침투해서 투사인 척 언론인 척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단일 대우로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제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점점점 우리 연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19억 찾으러 갈게요 곧 기다려라 19억 찾으러 간다 곧 기다려라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네들은 얼마나 구렸으면 처음에 구독자 채팅으로 바꾸고 이건 아니지 하는 제 말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이버블링하고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여러분들은 이제는 눈에 보이죠 저도 속았어요 저도 처음에 정천수가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사안을 좀 지켜보니까 뭔가 이건 아닌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거에요 응? 뭔가 이건 아니 이거 아니네 내가 잘못 알았었네 그쵸? 여기 여러분들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응?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만 이 사람을 보지 말고 정천수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사안을 보면요 눈에 다 보여요 응? 거기에 이 바닥에서 퇴출된 새끼들 여자 문제 돈 문제 별의별 잡스러운 입에 담기 힘든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퇴출된 새끼들 거기 붙어갖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응? 진짜 한심하죠 안 그래요? 이 바닥에서 쓰레기 짓 양아치 짓 하다가 시민들한테 걸려갖고 개망신당하고 퇴출된 새끼들 거기 붙어갖고 응? 진짜 그런 놈들이랑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돈탐사 옆에 있는지만 봐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폭행범이 옆에서 돋고 앉아있고 2차 가해 의혹으로 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 고발 직전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고 응? 어떤 사람들이 시사타파와 얘를 응원하고 어떤 인간들이 그 주변에서 응원하는지 잘 보세요 응? 눈으로만 봐도 나오잖아요 응? 양심이 있다면 그런 짓은 못하죠 이미 이 바닥에서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먹은 새끼들이 거기 붙어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심해요 제가 보면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